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. 날존바이오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.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기념으로 노래를 한 곡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제 노래 실력들은 다 아실 테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. 오늘 제가 부를 곡은요. 김건모가 부른 너에게 라는 노래입니다.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.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많이 들을 수 있는 곡소리로 싸디다다 싸디다다다다 마음으론 항상 난 사랑을 말하지만 막상 내 앞에 서면 태연해지려 하고 너와 둘이 있을 때면 널 안아주고 싶지만 눈이 마주칠 때면 겸언적 없어 웃지 나의 맘은 모두 다 내게 주고 싶지만 소중한 사랑일수록 아껴져야 하는 것 난 알기에 너에게 표현하지 않을 뿐 사랑은 내 맘속에 우후 난 오늘도 너에게 마음으로 말하지 사랑해 눈빛으로 저 할 뿐이야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성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